먼저 키오아라 카야님의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수선은 자연스럽게 살짝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포즈, 레프트. 센터, 플리즈. 뷰브너로 하시니까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살짝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주시고 다음은 지미역의 허강한 배우님 모시고 상도컷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은 살짝 왼쪽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한님 잠깐 기다리게 해주시고 키오아라 카야님 모시고 2인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2인사 진행하겠습니다 시선 맞춰서 약간 왼쪽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더 레프 프리즈 네 센터 프리즈 포스트 오더 레프 프리즈 라이트 프리즈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하트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두 분이 같이 만드나 포스트 오더 레프 프리즈 네 포스트 오더 레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 감독님까지 한자리에 모시고 3인사 찍도록 하겠습니다 푸지 미치이토 감독님 입장하셨습니다 네 세 분 같이 또 시선 맞추겠습니다 포스트 오더 레프 프리즈 inferior 센터 프리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체 컷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배우 두 분은 이동하시고 감독님만 남아서 감독님 단체 컷 진행하겠습니다. 대우 두 분만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후지 리지이토 감독님 단독 컷 진행하겠습니다. 시선 약간 왼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무대 아래로 잠시 회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벅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지민,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